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인을 사랑하시는 코인 투자자 여러분. 필명 메시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오늘은 어떤 코인을 알아보려고 했냐면은 위즈볼 코인을 알아볼 텐데요. 자 최근에 좀 시황이 좀 좋지 않죠. 코인 시장이 이 겨울처럼 좀 살얼음파를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살짝 하나 보고 갑시다.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걸 좀 보냐면은 좀 글로벌 시황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죠.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 짚고 갈 것이 하나 있다. 코인 시장이 참 위축되어 있는데 그 위축되는 원인이 하나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자 비트코인 선물이죠. CME에서 탄생된 것이 비트코인 선물인데 비트코인 선물은 상방으로도 공략할 수 있고 하방으로도 공략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 선물이죠. 그런데 이 하방의 주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비트코인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CME에서 만든 거래를 갖다가 하방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의 글로벌 국가들에서 계속 규제가 강화됐었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해지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매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방으로 공략해서 대응하는 즉 주식으로 표현하자면 공매도 개념이죠. 공매도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 선물인데 이런 기관들이 공매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선물로 계속 하방으로 공략을 했다. 즉 해지로 대응하면서 하방의 주범도 원인이 하나가 바로 이거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순환의 약순환의 고리를 꺼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했죠. 제가 계속 수업 강의를 해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기관 투자가들이 포지션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포인을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죠.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리플, 스텔라 다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팔질 않아. 뭐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엄청난 기관이 손실을 보겠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존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략했던 것이 뭐를 했냐. 비트코인 선물로 매도를 했다. 즉 공매도를 해가지고 그 수익을 보존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상방으로 나와 있는 어떤 상품이 나와야 된다. 그 상품이 무엇이다. 바로 비트코인 ETF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이 ETF가 돼야 되는데 자꾸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자꾸 지연되고 있죠.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승인 가능성 9월달, 10월달, 11월달 연기됐는데 이번에 또 2019년도 2월 중순으로 하반기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어떤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는데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승인이다. 이번에 YESEC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점차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옵션 거래소, 즉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승인을 요청했는데 계속 거절이 아닌 연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너희들이 그러면 어떤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보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작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것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다음번에는 이 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한 번에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포지션을 트루 달러나 트루 달러나 트루 테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해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비중은 한 30% 정도를 해지해서 그런 개념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소개해드릴 코인 소개시켜 드릴 텐데 바로 위즈블 코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즈블 코인은 제가 한 번 실사도 한 번 다녀온 회사인데 나름대로 토종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코인 시장이 안 좋게 되면서 위즈블 코인도 많이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현재 0.0000123 BTC 지금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약 한 5원에서 한 6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이 아니라 총 공급량은 약 2억 개 발행량은 5억 개가 되는데 현재는 공급이 약 한 2억 천만 개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니셜은 WBL이라고 하죠. 위즈블 코인인데 현재 순위는 1850등 한때는 한 800등, 700등까지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주춤하면서 현재 시장이 주춤되어 있다 보니까 보이시죠? 첫 상장했을 때는 굉장히 호응을 받았다가 코인 시장이 위축되면서 위즈블 코인도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 여기 보시게 되면 거리량이 점차 늘고 있다. 지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즈블 코인이 어떤 것을 꿈꾸고 있나 메인넷이거든요. 플랫폼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건 위즈블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신 것인데 블록체인 기술 시대 1세대에 있고 2세대에 있고 3세대에 있죠. 그런데 위즈블에서는 5세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5세대 블록체인 기술 시대를 꿈꾸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즈블은 어떤 것이냐면 진정한 개인과 P2P P2P 거래인데 굉장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위즈블 플랫폼은 진정한 P2P 방법으로서 새로운 형태로 분산 원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이 뭘까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씩 빠른 속도로 보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위즈블 코인이 어떤 걸 하는지 보통 우리가 지갑과 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더 마이 올렛에 있는 지갑 그리고 다른 지갑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폐합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즈블 코인인데 사실 경쟁력으로 보자면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이즈블 코인은 바로 빠른 속도 그리고 보안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트랜젝션의 확장성하고 트랜젝션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속도냐면 비트코인하고 그렇죠? 우리가 비트코인이 사실 1세대 코인이지 않습니까? 1세대보다도 거의 무려 몇 배예요? 거의 1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니까 거의 50만 배? 속도가 그만큼 빠르고요. 오히려 비자카드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기득권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빠르죠.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정도가 아니죠. 리플보다도 훨씬 속도가 빠르다. 그걸 토종 대한민국에서 플랫폼을 꿈꾸는 바로 이즈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속도도 속도지만 트랜젝션의 확장성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10분의 한 블록에 쌓이는 것이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속도가 쌓일 수 있냐면 비트코인을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하고 리플보다도 훨씬 더 600블록이 쌓인다. 10분의 엄청난 속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보완성이 강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해커가 비트코인을 갖다 해커하기 위해서 한 블록을 해커를 했는데 10분 동안에 그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도 해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하게 된다고 하는 순간 사실 은행이 먼저 뚫리겠죠. 안 그렇습니까? 은행이 먼저 뚫리겠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분의 10분에 쌓을 수 있는 분이 한 블록인데 위즈블코인은 10분 동안에 뭐야, 500개 블록이 쌓이죠. 500개 블록이 쌓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600개네요. 600개 블록을 쌓을 수 있는데 10분 동안에 600개를 쌓으려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비트코인도 해킹하기가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가 가능하지만 무려 비트코인보다 600개 블록을 쌓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이 낮다. 희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즈볼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보완성, 속도, 그 다음에 트랜젝션의 확장성 이런 것이 위즈블의 경쟁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로드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도 즉 위즈블이라는 회사 플랫폼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위즈블 대표님이신데 제가 한번 인터뷰도 해봤었어요. 뭐 거의 우리 국내에 거의 없고 지금 일본, 미국, 싱가포르, 거의 스페인 그런 식으로 계속 거의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뉴욕에도 이렇게 광고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외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저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코인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해외에 이렇게 광고를 뉴욕의 유명한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떳떳하게 저는 멋있는 대표님이지 않냐 보여지고요. 그런데 팀들이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의 한 50 한 56 그 정도 인원이 되는데 계속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80명까지 인원을 뽑는다고 하는데 총 인원이 53명이라고 돼 있죠. 개발팀 36명. 제일 큰 것이 사실 개발팀이거든요. 이 개발이 진짜 위즈볼 코인이 메인 예스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 인력을 대나 그 정도 기술력을 대나 제가 CTO하고도 만났을 때 증권사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얘기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이 36명이고요. 사업지원팀이 12명. 그 다음에 기술영업팀이 6명.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 해외에 있는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을 때 BTB인인가요? BTB인인가 코인이 있었는데 그 BTB인인 코인은 3명이었어요. 직원이. 그런 코인도 있는데 여기는 엄청난 이런 코인들이 사실 세계를 좀 장악해가는 것도 저도 옳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유즈볼 영역을 장악하셨을 때 저는 태생이 좀 짧은 줄 알았는데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4년도부터 벌써 독자적으로 블록체인 개발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저는 그냥 뚝딱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2014년부터 계속 블록체인에 대한 스터디도 했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연구했었고 그 다음에 연구인력 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각에 촉박하니까 좀 진도를 좀 빨리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유즈볼 인프라가 어떻게 됐냐면 최소 5개 이상의 글로벌 자회사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베트남 아 쭉쭉 있어요. 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표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있는데 거의 한국에 들어오는 곳은 있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은 무엇이냐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저한테 준 내용을 보게 되면 BRTE라는 시스템 즉 블록체인 리얼타임 에코 시스템인데 속도, 확장성,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메인넷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속도는 고속처리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죠. 지금 코인 중에서 가장 빠르다 리플보다 훨씬 더 빠른 코인이고요. 확장성, 확장성은 1차 암호화된 1차 검증 그 다음에 2차 검증을 통해서 거래 데이터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확장성을 구현한다. 복자적인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친환경 확보한 각각의 노도들이 거래 원장을 보관하는 등 분산 원장 즉 어떤 최근의 채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친환경 즉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하면 전력이 소모가 되겠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채굴 방식이 아닌 어떤 합의 프로토콜로 좀 진화한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BRT 시스템 구조화된 단독 채굴 어떤 경쟁 채굴 방식이 아닌 사실 다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이드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합의 프로토콜 방식으로 진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고 블럭 사이즈는 8메가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메가바이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드포크 됐던 것들이 비트코인 캐시 그런 것들처럼 미리 확장성을 사이즈를 갖다가 미리 올려놨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 그다음에 보안력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다른 코인들보다도 이즈볼 코인이 어떤 보안성과 속도에서는 최고 빠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합의 프로토콜 방식 PBFT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채굴 방식을 하는데 이 너무나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일단 딱딱 금방 지나갈게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다 이런 구성들은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채굴 방식을 하는데 각자 마이닝을 하더라도 어떤 각 노드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들을 받는 것들이거든요. 최근의 트렌드 최근에 채굴도 채굴하는 방식들이 어떤 합의 프로토콜이지만 그 노드들이 역할하는 역할들이 보상까지 주고받는 그런 최근의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죠. 채굴이라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최근의 트렌드가 채굴에서 합의 프로토콜 방식으로 보상 방식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장점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가 무엇이다라는 것이야라고 했을 때 유즈블과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오스 같은 플랫폼 회사로서 시장 경쟁을 했을 때 과연 토종인 유즈블 코인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봤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1 블록 1초에 50이라는 숫자가 나와있고요. 그렇죠? 유즈블 코인이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14, 15 그 다음에 이오스는 0.5 우리가 굉장히 이오스를 갔다가 불과 얼마 전이었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오스가 최고인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렇죠? 물론 네오도 빠르고 아이콘도 빠르고 카로다노도 그러니까 이다죠? 빠르지만은 월등히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유즈블이 뛰어납니다. 이 뛰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엄청난 블록을 쌓기 때문에 보완성 해킹을 하고 싶어도 포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개를 갖다가 10분당 하나를 갖다가 블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10분 동안에 동시에 양자 컴퓨터가 해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건 아예 그냥 찾아도 안 본다는 거죠 A, 해킹에 대한 염두를 안 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 최근에 해킹 사태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하위에 대해서 해킹을 했는데 이건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조금 전에 유즈블이 했던 경쟁력 두 번째는 봐야 될 것이 예상 매출 흐름도가 되겠죠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매출이 그래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도부터는 유즈블로 플랫폼으로 가지고 거래소도 지금 만들고 있고 2019년도 초반에 아마 오프레나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장의 확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플랫폼 개발을 플랫폼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최근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대화하고 일본 업체, 중국 업체, 미국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토종 유즈브를 인증해주면서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라는 것은 유즈블이 코인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 플랫폼, 유즈블 플랫폼을 써서 거래소를 하는 업체가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예상 매출을 뽑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 그러면 매출이 10배, 20배, 30배 늘어난다 그러면 유즈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하러 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유즈블 거래소인데 유즈블 거래소에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여기에서 개발을 해서 여기에서 공급을 합니다 개발해서 거래소를 하게 되는데 거래소가 이슈가 되고 있죠 거래소가 이슈가 되고 되는데 근간 2019년도 안에 상반기 안에 설립이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사업 영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즈블 블록스에서도 거래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래소 구축, 글로벌 쪽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 동시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었죠 지금 현재 5원의 가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코인이 상장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에서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지금 현재는 코인이 상장된 데가 코인베이하고 빅트포렉스에서 지금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5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치는 너무나 저평가에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래가치로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있는 걸 봐서 혹시 가능하신다고 하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유즈블 코인을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유즈블 코인 그래도 토종 코인인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나가는 걸 보면 멋진 도전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런 멋진 코인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유즈블 코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